오늘도 이강인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파리생제르망이 이제 오늘 경기만 보면 그리고 지난 경기를 보면 프리시즌인 걸로 감안해도 일단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베라티라던가 네이마르, 이강인 특히나 베라틴 늦게 들어갔고 이제 1군 선수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엘리케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하는 건 알겠지만 실험을 한 만큼 경기력이나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긍정적인 소득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변형 쓰리 백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아예 오른쪽 풀백에 마르키뉴스 중앙 수비수를 오른쪽 풀백에 썼어요 그래서 풀백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퀴르자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센시오가 왼쪽에 나왔거든요 아센시오를 왼쪽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센시오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퀴르자와가 측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마르키뉴스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가르비가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을 넓게 넓게 쓰는 거죠 아센시오가 안으로 퀴르자와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마르키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가르비는 측면으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비티냐 자리가 아마 이런 전술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뛸 수도 있어요 비티냐가 중앙 미드필더에 있지만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에 있다가 올라와주면서 자연스럽게 3-4-3 전형이 되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엘리케 감독이 4-100에서 3-1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4-33에서 3-4-3을 변형시키는 이러한 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 3-100과 4-100을 쓸 때 선수들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3-100을 하다가 다시 4-100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마르키뉴스, 스크리냐르, 다닐루 이 선수들은 돌아갔는데 키르자와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닐루와 키르자와의 이 공간이 엄청 넓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사카가 이 공간을 노려서 득점도 하고 공격을 계속 전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티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티냐가 공격을 할 때는 올라가 있는데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다시 3명의 미드필더라인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티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서 미드필더라인의 우가르테와 에메리 2명의 선수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100과 4-100을 번갈아 쓰면서 왼쪽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라인 사이에 공간이 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파리생제르망의 조직력이 안 좋아요 조직력이 안 좋아서 공격라인과 수비라인의 간격이 엄청 멀어서 예를 들면 3-4-3을 쓸 때 공격라인은 맨 앞에 있고 수비라인은 맨 뒤에 있어요 이 간격이 머니까 왼쪽에서 퀴르자와가 내려오는 거리가 멀어지고 비티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리가 멀어져요 간격이 멀어지니까 왼쪽 공간에 공간나고 중앙 미드필더에 공간나고 이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발 명단이 파리생제르망의 에메리, 에키티케, 가르비 이렇게 주전급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냐 라고 할지라도 보통 이 전체적인 조직력이 좋은 팀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프리시즌을 보시면 맨시티라던가 아스나리라던가 아님 맨유라던가 이런 팀들 보면요 유망주들이 나와도 똑같이 경기를 해요 아무리 유망주로 팀이 구성이 돼도 이 간격 유지가 잘 되면서 조직력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말 그대로 파리생제르망이 아직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요 이 장면을 보시면 파리생제르망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백이에요 4명의 선수가 1열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퀴르자와가 한 칸 올라가서 쓰리 백이 되죠 그래서 공격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퀴르자와는 올라가 있고 마르키뉴스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쓰리 백 만들고 그리고 이때 아센시오는 중앙으로 들어가 주면서 사실상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비티냐도 중앙 미드필더였지만 올라가 주면서 결국에는 쓰리톱이 되죠 그리고 가르비가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측면을 쓰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 4, 3의 전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변형을 할 때 실점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이런 형태가 돼요 실점할 때 물론 다닐루와 슈크리니아르가 실수가 나왔다 이것도 있지만 쓰리 백에서 포백으로 될 때 다시 변환이 될 때 퀴르자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좀 늦어요 그런데 다닐루는 이미 포백을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퀴르자와와 다닐루 이 사이의 공간이 엄청 넓게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에서 선수를 기본적으로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선수를 한 명 놓쳤고 여기서 다닐루랑 슈크리니아르가 겹치면서 이 볼이 그대로 뒤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그냥 흘러갔죠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지고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장면들이 왜 나오냐 파리생제르망의 간격이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파리생제르망의 쓰리톱 에케티케, 아센시오, 가르비 3명의 쓰리톱이 있죠 그리고 중앙 미디필더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수비 라인은 아예 이 화면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비 라인은 아예 이 뒤쪽에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오사카가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J리그의 수준도 꽤나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이 간격 안으로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볼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중원에서 볼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까 그 수비 라인이 이제서야 보이죠 아까 앞에 있는 공격 라인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수비 라인은 엄청 뒤에 있어요 이러니까 중앙 미디필더는 2명밖에 안되고 여기서 공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이 정도 공간이 나면 사실은 오사카가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티냐가 공격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늦으니까 중원에서 세레소 오사카의 공격수가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근데 뛰어들어갈 때 리턴 패스를 내줘요 근데 그냥 중원에서 파리생제르망의 선수들이 아예 없으니까 오사카가 정말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를 준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도 이 움직임을 견제를 못하고 있고 당연히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이 안쪽 공간을 정말 편안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오사카가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면서 이거 결정적인 찬스가 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만 봐도 그 선수의 그런 구성이나 뭐 어린 유망주들이 나왔다 아니면 뭐 이군 선수가 몇 명 섞여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다 빼고 봐도 파리생제르망이 기본적으로 팀의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까? 혹은 네이마르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강인이 나와도 아무리 네이마르가 나와도 이런 간격이 넓은 축구면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못 봐요 베라티가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마르가 왼쪽에 나오고 이강인이 오른쪽에 나오고 이런 축구를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공격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멀잖아요 멀면 아무리 이강인일지라도 아무리 네이마르를 할지라도 이 넓은 간격을 오가면서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나온다 그리고 오늘 후반전에 나왔던 베라티가 나온다 물론 후반전에 베라티 하킴이 이런 선수들이 나오니까 조금은 나아졌죠 조금은 나아졌는데 선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넓은 간격을 뭔가 좋은 경기력으로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 엄청난 변화까지는 느낄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오늘 경기 끝나기 직전에 하킴이라든지 이 파리생제르망의 선수들이 약간 좀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 파리생제르망이 패스를 돌릴 때 오사카가 정말 강하게 정말 작정하고 압박을 했고 거기서 볼을 빼앗고 약간 거친 플레이들이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세 번째 골 먹힐 때 돈나룸마가 볼을 잡고 있다가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은두르에게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때 오사카의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두르를 압박하면서 볼을 빼앗아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은두르를 약간 걷어차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반칙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칙이 안 불렸고 반칙이 안 불리니까 볼을 빼앗아서 뒤쪽에 있는 카가와 신지에게 패스 그리고 카가와 신지가 역시나 아직 클래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장면이 반칙으로 충분히 선언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애초에 파리생제르망의 이 압박에 대한 대처가 되게 허술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돈라룸마가 은두르에게 패스를 주는데 이미 상대가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패스를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볼의 위치에요 아직 이 패스가 은두르한테 도달이 안됐죠 도달이 안됐다는 뜻은 패스의 속도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은두르에게 도달하는 시간까지 분명히 이 오사카의 선수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붙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파리생제르망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체계나 대처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골 먹힐 때도 똑같거든요 두 번째 골 실점할 때도 돈라룸마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오사카의 공격수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카렌 데스가 볼을 잡을 때 애초에 약간 패스가 약했고 빠르게 치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앞쪽에 이미 압박을 모두 당하고 있어서 패스를 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카렌 데스가 우물쭈물하다가 압박을 당하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파리생제르망 입장에서는 너무 거친 플레이 아니냐 이것도 반칙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일단 심판의 판정이 너무나 간대했고 여기서 볼을 어쨌든 뺏겼죠 뺏기니까 뺏긴 다음에 안쪽으로 패스 당연히 너무나 쉽게 득점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반칙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오사카 정도의 이 압박 수준이면 사실은 리그 앙에서의 압박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반칙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리그왕에 가면 이러한 압박 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을 할 거고요 훨씬 더 거친 플레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런 압박의 속도를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후방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사실 파리생제르망이 아직까지 이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후방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돈라룸마의 발밑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돈라룸마가 볼을 받아요 그리고 하키미가 볼을 받으러 내려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패스가 얼마나 안 좋은 패스냐면 하키미가 내려오고 있는데 하키미의 앞쪽이 아니라 하키미의 뒤로 패스가 오죠 이거는 뭐냐 하키미가 볼을 받았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아야 자신한테 달려오는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애초에 돈라룸마의 패스가 하키미의 뒤쪽으로 오기 때문에 하키미가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습니다 이러면 뒤를 따라잡히는 거죠 따라잡히면 하키미가 압박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하키미가 볼을 잡았을 때 이미 압박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또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프리시즌이다 프리시즌은 아직 몇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유망주들이 많이 섞여있었다 네이마르, 이강인, 베라티 아직 주전으로 안나왔다 등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고 그리고 오늘 심판이 거친 플레이들을 제대로 안잡아줬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러한 경기력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후방 빌드업의 체계가 안접혀있고 시스템적으로도 선수들의 조직력이 안좋고 수비라인부터 공격라인까지의 간격이 이렇게까지 먼 축구를 하면 아무리 이강인, 베라티, 네이마르가 들어와도 경기력에는 엄청난 큰 차이까지는 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파리생제르망의 선수들이 워낙에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마유루카에서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축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약간 프리시즌에 느껴지는 건 다음 시즌 파리생제르망이 유럽에서 탑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좋은 축구를 못 보여준다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훈련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경기부터는 나올 거거든요 과연 파리생제르망이 이 넓은 간격에 대한 문제 부족한 조직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과연 해결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